Q1 From the briefly Rda 누가 잡아home Oh! 한 끼и 한 끼 쿨 있죠? 한 끼쿨 있는데요? 한 끼쿨 있는데요? 공대 스위치는 6시에 흘렸는데요 Behavior Athosgian Spränge Parangie를 찢어놨네요 김주로 엑제이드 맞췄구요! 자 밀불러서 바이킹으로! 이협 됐어요! 이협 됐어요! 자 그러면서 바이킹! 거신 거졌구요! 거신 맞췄습니다! 거신 모두 잡혔구요! 지상 경윤도 많아요! 지상 경윤도 많습니다! 그리고 본진 아직 불 안 꺼있어요! 본진! 김조로도 그만큼 트라우스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본진 대도사인분도 깨졌구요! 취재! 자원 채취하는 곳! 두 선수 모두 두 곳씩입니다!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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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도가 못 들어갔습니다! 여왕 1.4! 여왕이 지금 몇 개 남진 않았습니다! 수현이 거의 없거든요! 여왕 3개 남았네요! 여왕 3개! 여왕 1.4! 여왕 1.4! 여왕도 있구요! 여왕 1.4! 안 찍혀요! 고맙습니다! 도망간 pain 위고 African 다운inquentsو 바퀴는 일단은 촉수로 걷어냈고요 촉수되라 할지도 못하고요 접을린릴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1.4 연결체 1.4 연결체 그냥 지나가네요 위쪽에 소환해주면서 이것도 얘뿐 1.5 연결'd이 불결자 부자 불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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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요 9시 밀고 들어가서 선택을 해줬는데요 복농욕 재대로 무꼈어요 여왕도 많고요 싸움이 안됩니다 아 이원표 아주 깔끔하게 병력들을 요리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공격을 들어와도 막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오히려 포도차를 올려드리기!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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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지금 취향 완성! 이렇게 많아 보이죠? 어우 이거 다 타서 가나요? 9번 정도는 날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어 날으키. 의료선이 감당을 못할 병력자가 나왔습니다. 아... 자 불곱내렸어 여기가! 다 끊겨요 거시! 아이원표! 자 지레가 뒷길을 막아주고요! 다시 머리 위쪽에 거시 잡아줍니다. 이야 지게로봄! 자 이미 지금 헤드폰을 맞추고 있어요 헤드셋에. 와 진짜 많이 나오네요. 악마당 먹은 최지성이네요. 대박입니다 병력! 와 진진 자 그냥 달려주나요? 역창호 오지 말라고 역창에 으로서 빨리 와야죠 왜 이렇게 한 경én에 들어갔어요 대대로 못웠습니다 이거 취소하고 자 주접자도 약간 뒤쪽으로 잘렸습니다 광경맞아요 광경맞습니다 beliefs 항상 광경도 느껴버렸습니다 광경도 안걸면서 광경도 안걸면서 광경도 안걸면서 근데 허리돌리를 해주겠는데 불금이 많잖아요. 뒤에 몇 명 왜 안 오나요? 거신이 한 끼밖에 안 나옵니다. 해병과 불금 진짜 접습니다. GG! 불멸자 1.4. 간축선까지! 간축선 잡아줬죠? 자, 앞장으로 올라갔어요. 거신 한 끼가 있으세요? 간축선까지 당 southeast. fundo 간축선가 딱 맞다. 뭐, 야. 부담을 때려다rik은 앞으로 두개 puedo 정해져요. 어어 근데 불멸자가 있는데 정신하나 잡겠다. irl ride against him. 오! 난리나요 난리나요 난리나요! 사와북기사, 사와북기사! 와, 이번 선 선승연장장 imba-ZM blau Hill town. 강렬 viendo 선 invalid What the Justice is the only one. 소리가 Bes곤 confession. StreĦ Side combo About the team 중. 자, 먼저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 내고 있고 군방기, 군방기, 머리 위에 소환됩니다. 거신 머리 위쪽으로 소환이 되죠. 자, 불멸사가 거신에 뒤를 발라주고요. 뒷중에서 광전사가 달려두고 있지만 거신 밑에 엄청 강... 아, 불멸자가 맞아요. 채용할 거신 그대로 녹습니다. 아, 이게 불멸자입니다. 아, 프라임은 장현우가 해줘야 되네요. 그렇죠. 아, 거신이 줄질 않아요. 실제! I'm not crying but I'm dying. and I get no money here. 지뢰! 그나마다... 이야, 예쁜데요? 넓게 상계해서 입을 벌릴 수 있는 황규석. 아, 맥독 칭이... 불면만 해 병 밖에 없죠. 해병밖에 없는데 업데이도 잘 된 정글링이 해병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채용으로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해병. 아래쪽 전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잘 올라왔고요. 저글링에 좀 휘둘리고 있죠, 황교성. 황교성 뒷걸음질 칩니다, 일단. 지뢰 뒤에 더 있고요. 자, 지금 방식으로 드레크를 잘 빼주고 있습니다. 황교성도 여기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글링과 맥독춘이 드디어 트위플 지역에 이제 공격을 합니다, 수비만 하다가. 자, 11시는 이제서야 돌아가고 있고요. 네. 지뢰. 오! 황설룸을 열세게 잡힙니다. 자, 잠봉맥독춤, 잠봉맥독춤, 잠봉맥독춤! 오! 오! 모여요, 모여요! 큰일 났어요! 난리났습니다. 황강호 선수가 지킹형을 살려내면서 경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뮤타리스 게Enzy! 기갑이 형과 벤시가 가는데요 바키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수비 좋은데요 기갑이 수비를 해줬습니다 1벌레 1벌레 벤시를 잘 빠졌고요 아직은 많이 안 잡혔어요 아직은 이거 완전 100점 짜리 수비비가 지금요 되는 경우만 막으면 돼요 선전 좀 줄여주고 있죠 흑뚜룸 잘 들어갔어요 흑뚜룸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흑뚜룸 잘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히게 약간 뒤에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흑뚜룸 맞게 토르도 다 잡아서 잡히고 히드라델 이렇게 해서 환영합니다 이제 회전적 싸움이죠 자 위치 중요합니다 뮤탈리스크 23개 토르 점사 토르 건설 로봇 리페어 들어가야 되고요 리페어 들어가야 됩니다 토르 리페어야 돼요 토르 토르 자 뮤탈리스크 23개가 나오거든요 마흔 대기 뮤탈리스크 마흔 대기 뿡뿡뿡뿡 어떻게 유시블루 44개를 찍죠 빅박스룸 토르 두기밖에 없습니다 네 오브 다 됐지만 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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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역의 스타일 이게 뿡뿡인가요? 그렇죠 이게 최종역이에요 유탈리스크를 배선해내고 있어요 이렇게 등뿌리죠 멀티 강정태 그동안은 대징이 안 좋았을 뿐이다 그렇죠 발길까지 다 잡아주고 있고 토르 두기가 있는데요 토르에게 그냥 달려드나요 뿡뿡뿡뿡 뿡뿡뿡뿡 공이엽이 곧 끝납니다 네 시원하네요 최종역 전설로봇 31개 잡혔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한 그런 경기 시원한 경기 보여주고 있어요 티링을 맞아줍니다 하치 위에 토르 위에서 야 해결 가는데요 그렇죠 장근우 2회 선수가 3라운드 최종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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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승림이 드디어 승림이 눈앞에 왔습니다 최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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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빙이 이쪽에 넘는 것을 확인했다면 또 느낌이 다르죠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역장이 많아요 역장을 딱 붙이고 웃지 마요 저희 건들어 막 늘 수 있다요 파수기 두 기 다 잡혔고요 다시 마다니 되면 역장 웃고 왔고요 줄기가 있었어요 잘못 잡으면 장기입니다 역장 막 통한 역장입니다 알고는 있었거든요 아, 장현우에게 저 규정이란 진짜 뭘까요? 그렇죠. 30K, 30K, TG!